콘티넨타리 벤 전용 오레더 타이어 신제품 벤콘택트 어에스 울트라를 국내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. 이번에 출시하는 벤콘택트 어에스 울트라는 내구성과 수명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콘티넨타리 첫번째 사계절 벤 전용 제품이다. 최신 벤 컴파운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최상의 마일리지와 최소화된 회전저항 성능을 제공하며 어떠한 겨울 환경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. 또한 벤 사이드월 테크놀로지는 사이드월 내구성을 향상시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